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안 추진 발언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계는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만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안은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방어권, 진술 거부권 등 국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위헌적 발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애써 긁어붓으러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빈대잡겠다고 초관상관까지 태워야 하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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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